안녕하세요. 건강을 위하고 영상 촬영을 하여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은태우 쌍둥아빠입니다.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발, 승봉도 선착장, 산림욕장, 주랑공원, 일레해변, 촛대바위, 평풍바위, 남댐 바위 등 약 8km를 걸었으며 집에서 출발 보행보수로는 24,484보였습니다. 승봉도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섬으로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울면에 속해 있습니다. 섬의 지형이 공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승봉도라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. 무료인 구독을 꼭 한 번만 부탁드리며 격려의 댓글은 큰 힘이 되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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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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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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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